잘 잤어? 응 너 이불 걷어차고 자가지고 야 머리차 커피야 따뜻하게 만들었어 그래 너 자는데 자꾸 너 옆에 가가지고 너 머리를 만지더라 응 너 자는데 자꾸 너한테 가는 거야 응 너 머리를 자꾸 만졌어 금순이가 나는 막 와가지고 무는데 너는 가가지고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머리를 만지더라 요렇게 요렇게 얼른 따뜻할 때 마셔 큰일났어 눈이 온다 눈이 오면 엄마도 운전이 위험하고 아빠도 길이 미끄러워 근데 걱정이네 물 조심해 물 조심해야돼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빙순아 얼른 마시세요 쏟아주면 큰일나 빙순이 귀엽다 얼른 조심해서 쏟아주면 큰일나 한 모금만 더 먹어 따뜻할 때 많이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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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소리가 안 들리네 먹는 거야 그래 그래 운전이 어디 갔다 응 돌아다니나 봐 근데 너 안 추웠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 이불은 주지마 그 이불은 주지마 응 그건 조심해 그거 이불은 거기다 끌 바닥에 끌고 다니지마 그거는 서윤이 응 서윤이 잠잘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응 응 응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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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응